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관련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범리스크 관련한 얘기도 조금 나왔어요. 그 얘기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이화영 경제평화부지사가 수원검찰청에서 술을 마셨네 안 마셨네 회유가 있었네 없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고도의 전략적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사범리스크를 일정 부분 덜어내기 위한 그런 과정 아닌가요? 지금 이화영이 주장하는 건? 맞는데 고도의 삽질을 한 거죠. 하긴 했는데 고도의 삽질이군요. 왜냐하면 드디어 본심이 드러났어요. 어떻게 드러났느냐.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고발했잖아요. 검찰하고 쌍방울의 직원을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한 죄명이 뭐냐면 형집행법 위반이에요. 형집행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33조에 술이나 담배 같은 것들을 교정시설로 반입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 규정이 있는데 그런데 고발을 해서 저는 당연히 직권난명죄 이런 걸로 고발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걸로 고발한 게 아니고 그 술을 교정시설에 반입했다라고 하는 고죄로 그 형량이 얼마냐면요. 꼴랑 징역 1년 이하 그다음에 벌금 천만 원 이하예요. 그런데 지금 이화영이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온 국민들을 전파 낭비하게 한 게 이하영이 구치소에서 술 먹었다고 연어에 먹었다고 지금 전화를 일으키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회유를 당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회유를 당했다라고 하면 회유를 하는 주체는 누가 되겠습니까? 검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가 회유했다. 회유 증거가 뭐냐? 연어와 술이다. 그게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회유를 불법적으로 범죄적으로 회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찰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죄가 돼야 되냐면 직권남용죄가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직권남용죄는 쏙 빼고 고발도 못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잖아요. 그러면 회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뭐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술하고 연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주도 없었고 연어도 없었어. 그러면 회유가 없었네? 회유가 없었으면 뭘 회유를 갖다 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 회유를 당해서 이화영이 자백한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 자백한 게 뭐냐? 1번 정진상의 요구로 이재명 지사의 당시 경기도 지사의 방북을 추진하게 됐다. 그다음에 북한 놈들이 돈 달라고 하니까 김성태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김성태가 300만 불 줬다. 세 번째로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 이게 회유를 당해서 이화영이 거짓말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회유를 안 당했다는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니다. 진실이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 불똥이 누구한테 튭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왜냐하면 방북을 원했던 거는 이재명 대표고 특히 이재명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 내 살 중에 살이오 뼈 중에 뼈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이 강력하게 요청했다더라. 그다음에 그 돈을 이재명 대표가 300만 불이 필요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돈을 김성태가 대납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화영 부지사가 징역 15년을 구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와 징역 15년 쌍방울 때문에 징역 15년 구형 받았네. 그러면 쌍방울 때문이라고 하면 뭘 생각하냐? 사람들은 쌍방울이 북한에 돈 대납한 걸로 징역 15년 받은 걸로 생각들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화영이 징역 15년 받은 것 중에 12년은 쌍방울 법가예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지사님부터 부지사님까지 그렇게 법가를 좋아해. 어쨌든. 원래 진보들이 공짜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보수들은 대부분 다 이런 거 하고 싶다고 한다면 자기 돈 쓰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진보들은 남의 돈 알기를 자기 돈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훔친 사과가 맛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튜브라도 차마 하기 어려운 말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진보 좌파 이런 분들은 공짜들을 좋아하고 남의 돈 갖고 자기가 쓰면서 자기가 생생력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25만 원 민간 민생 지원금 이런 것도 자기 돈 아니니까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네. 뭐 얘기해. 이화영 부지사 징역 12년은 법인카드로 인한 뇌물죄예요.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 지원은 3년밖에 안 돼요. 검찰이 구형한 게. 왜 그러냐. 이건 외국한 거래법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국한 거래법이니까 그냥 달러를 불법으로 무단 반출했다. 그 죄가 3년짜리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게 똑같은 사실이 쌍방울이 북한에 300만 불 보낸 게 이화영한테는 단순히 외국한 거래법이 되지만 이재명 대표한테는 제3자 뇌물죄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귤이 어디를 넘어가면 탱자가 된다나 그런 이야기인 것처럼 이게 이화영한테는 귤인데 이재명 대표한테는 탱자가 된다고요. 똑같은 300만 불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6월 7일에 이화영 부지사 판결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이제 어떻게 보면 방화벽도 쌓고 물도 좀 뿌려놓고 그러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뿌린 게 물인 줄 알았는데 기름을 뿌려놓은 거예요. 저도 그래갖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6월 7일에 1차 판결이 1심 판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런 내용들 토문이 없는 내용이지만 폭로를 해갖고 언론전을 펼치느냐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방화벽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풍선에 김 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한 언급이 1심 판결문에 들어가 있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죄 수사가 다시 재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미리 예상을 하고 아니다. 지금 판결문이 이렇게 돼 있지만 판사가 착각하는 거고 결국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거짓말인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이 저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검사들이 회유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그 증거가 연어하고 소주다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너무 어설픈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 총선에 승리하면서 지난번에 정성호 국회의원이 특별 면회를 통해서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또 조금만 고생하고 또 잘 생각해라. 이거에 얘기했던 거에 연장선상에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딱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은 배팅을 한 거예요. 어디다가 배팅을 했느냐. 정상적인 방식으로 본인의 죄를 형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배팅을 할 거냐. 아니면 이왕 버린몸, IBM 이왕 버린몸, 이번 재판 망했다. 이재망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재명 대표한테 배팅을 해야지. 그렇게 되면 길어봤자 3년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설마 나를 사면 안 해 주겠냐. 설마 나를 안 풀어 주겠냐.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봤을 때 이화영 부지사가 10년 이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10년 받으나 15년 받으나 20년 받으나. 이화영이 지금 60살이란 말이에요. 70살에 나오나 75살에 나오나 80에 나오나. 어차피 지금 생각해보면 깝깝하다 이거지.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게끔 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합니다. 사면을 합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해준다고 그랬더니 진짜 해주는 줄 알았냐.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화영 부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인이 백정화 씨가 보니까 여기저기 유튜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유튜브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한 시간씩 대담도 하고 억울하다. 그다음에 이화영 옛날에 내가 어떻게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 부인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재명 편을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이 감방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돈 들어갈 일만 있고 돈 나올 데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딘가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심정이 아닌가. 그러니까 작년 7월 24일에 백정화 씨가 그 잘하던 변호사 그냥 해임해버렸어요. 다 잘라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임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재판 나와서 당신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정신 좀 제발 차려. 거의 법정 막장 드라마를 찍은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때 이화영 부지사는 참담했을 거예요. 내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 그냥 그렇게 되면 이한문 버린샘 치자. 그러면서 자포자기한 심정이 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아예 모르겠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저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로봇같이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최근의 과정을 보면 법원의 판결이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지 이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월이죠.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실 법적으로 본다면 법정 구속. 2심 실형 받았으니까 법정 구속해야 되는데 이 뭐라 그러니깐 자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어떤 열풍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법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옛날에는 지존판과 누구였지 지존판 아니었던 것 같은데 유전무죄라는 말을 했었어요. 아 그게 지강원씨. 그 분이 인질극 벌이다가 노래 틀어달라고 하고 그래서 유전무죄라고 한 말이 한동안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었는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는 무권 구속이에요. 권력이 없으면 구속당해요. 무권 구속. 그다음에 유권 석방이에요. 권력이 있으면 석방을 당해. 석방이 돼. 단적으로 조국 대표 1심 징역 2년 2심 징역 2년인데 그러면서도 법정 구속 안 당한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변호사 20몇 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법정 구속 안 당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판결을 내린 판사 모르겠습니다. 이런 판사의 개인 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옳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례적인 거를 한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유권 석방 이 내자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 판결문을 보면 더 가관이에요. 그 뭐야 저보다 훌륭하신 고등법원 부장판사님이라 제가 죄송하긴 한데 판결문을 보면 가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판결문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죄질이 무지하게 나쁘대요. 그 조국의 죄질이 뭐냐면 단순히 입시서류 위조 이걸로 징역 2년 받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업무방해죄이 있고요.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행사 등등에다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다가 거기에다가 직권남용 권리행사죄까지 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징역 2년밖에 안 했어. 그런데 저는 누구랑 비교하고 싶냐면 숙명여고 교사 있잖아요. 쌍둥이 아빠 쌍둥이 아빠 징역 몇 년 받았는지 아세요? 아 그 전에 뉴스를 팔로우는 못했는데 얼마 받았습니까? 징역 3년 받았어요. 쌍둥이 아빠가 고짓했다고 해서 징역 3년 받았는데 제가 적어놓은 거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조국 같은 경우는 혐의가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훨씬 더 많죠. 징역이 2년밖에 안 되고 그것도 구속도 안 됐어. 그런데 그건 뭡니까? 서울대 법대 교수는 그렇게 해도 징역 2년 받고 고등학교 선생은 그 정도 하면 해도 징역 3년 받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상당한 문제네요.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그때 뭐라고 했느냐 유창훈 부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잠깐 조국 이야기 조금만 더 하나 그렇게 해서 죄질이 나쁜데 그런데 그때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또 뭐라고 했느냐 죄질이 나쁜데 반성도 안 한다. 반성은 전혀 안 하고 있죠. 죄질이 나쁜데 범죄를 인정도 안 하고 범행을 인정도 안 하고 그것도 서울대 법대에서 형법을 가르쳤다고 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까지 했다고 하는 사람이 범행을 인정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한다. 그러면 굉장히 굉장히 괘씸하다. 그런데 석방해 줬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는 반결인데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위중교사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은 상당한 의심이 있다. 이것도 소명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쌍방울 관련해서도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화영 부지사가 기존에 진술한 내용이 이비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 놓고 석방이에요. 그다음에 뭐라고 석방을 했느냐. 피의자 이재명 대표거든요.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혐의가 다 소명된 것으로 보여도 증거인멸에 염려가 없대. 그래서 석방한대.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권력이 있으니까 석방해 주겠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권 석방이고 무권 구속 아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굉장히 씁쓸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이 알려줘서 제가 BBC 기사를 봤는데 여기 저 댓글에도 BBC 기사를 인용해 주신 분이 있어요. 거기 BBC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국은 판사들이 나라를 망해먹는 이상한 나라. 판사들이 법치주의, 법치 문란의 주범인 나라. 이게 다. 그런데 그 원조는 누구냐면 권순일 대법관이에요. 권순일 대법관이 그때 사법거래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파기환송시켜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판결문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허위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래. 아, 그래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허위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래.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권순일 대법관보다 당연히 머리 나쁘거든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 권순일 대법관의 그 심오한 법리를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건가?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그런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아니, 허위는 한국말이 거짓인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허위 사실은 거짓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죄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죄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하게 의심을 갖고 있는 건 그 판결과 관련해서 김만배, 대장동, 주혁이 권순일 대법원장인가요?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하고의 거래가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대법관에서 몇 차례나 면회 한 기록들도 나오고 그랬었던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인과관계를 아직 우리가 밝혀내지 못했을 뿐이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BBC 같은 데에서 저는 저런 기사 보면요. 진짜 창피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해외 일도 조금 하고 그래가지고 동남아의 어느 나라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 나라는 대법관들한테 100만 불씩 주더라고요. 뭐를요? 연봉을? 돈을. 뒷돈을? 뒷돈을. 아, 그래요? 그러니까 100만 불 주는데 대법관 10명이라고 해봤자 천만 불밖에 안 돼. 그렇죠. 그러면 한 100억, 몇십억 되는데 대법원 판결이 바뀌어요. 그런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런 나라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영국에서 비교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BBC에서 우리나라는 법관이 나라를 파탄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 권순일 대법관이 이해되지 않은 판결 써가지고 무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무슨 일 있었습니까? 유창훈 부장판사가 또 이상한 해가지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했고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강규태 부장판사가 법을 위반해가지고 6개월 내에 반드시 끝내라고 되어 있는 거를 6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 질질 끌다가 3분의 2밖에 재판 안 하고 도망쳐버리고 그런 다음에 조국 대표 관련해서 1심도 유죄, 2심도 유죄 그런데도 법정 구속도 안 하고 이런 나라가 됐으니까 영국의 BBC가 법관이 진짜 나라 이상하게 만드는 이상한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과히 과한 표현인가? 그리고 저게 뭐 이렇게 문제 있다. 뭐 그렇다고 할 수가 있나?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